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가 애국가의 수어 하느님이 기독교의 수어 하나님과 같다며 종교 편향적 수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원심회는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 보호하사를 수어로 표현할 때 국립국어원 등에서 이를 기독교의 하나님 수어와 같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신이라는 보통명사로 사용한다며 이는 유일신 등을 뜻하는 고유명사 하나님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이를 우리의 하느님에 맞는 수어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